A.T.L. X 둘 셋! A.T.L. X! 안녕하세요, 우리 P.P.L. X! 뮤비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방금 쇼케이스 하고 왔죠. 맞아. 맞아. 쇼케이스 하고 왔는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한번 봤습니다. 다를까. 맞죠? 하지만 저희가 쇼케이스를 진행을 하전에 너무 바쁘게 봤잖아요. 저희가 오늘 좀 딥하게 같이 볼 예정이니까 알겠죠 알기 난 그래서 일부러 안 봤어 아 진짜? 나도 이제 눈을 감겼어 그냥 감겼어? 그러면 본 사람들은 다시 곱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테일을 찍어볼까요? 또 이렇게 밀고 해야 하는데 더욱 더욱 예아 예아 저와의 페이베이 사인 앤드로가 아주 깃달라 혹시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이따가 끝나고 말하고 해요 네 피에로 선생님 이거거든요 파란 말 입고 그냥 전 뒤에 뒤에 피에로 아저씨 방금 계셨던 거 같은데 아 예아 아 예아 씨 좀 웃으세요 사실 이 안무가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눠있어요 예아 씨 어? 아 아 아 네이다 자 이걸 봤거든요 실제로 그 에이든이랑 페어 안무 되게 잘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안 나왔네 이유 안 나왔네. 뭐 했던데? 이유 이거 뭐 했던데? 책상 위에 이렇게 이유! 안 좁았으니까. 갇혀있네요. 인간 인형 제출. 잘생겼어. 오 잘생겼어. 나도 못본신이 너무 많아. 잘하는데? 진짜 잘하느냐? 얘가 없구나. 진짜 잘하느냐? 저 누구 나온다. 왜 이렇게 멋있는 척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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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나도 나왔다.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뭐야 이거. 살아나갈 수 없는 각도에서 살아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아 이거 카메라 뭐지?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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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그거. 주웅숭했던 거. 아 맞다. 그거구나. 신기해. 처음 봤죠? 오와 오와. 신기하네. 신기하네. 신지가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 오 오 오 오 오. 뭔데? 뭔데? 아하하하. 아이고 귀여워. 오 뭔데? 내가 들고 있었는데. 아 진짜? 봐봐.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도 electr Harmon veel. 걸리 vet 300 지지도. 웅か virtue. 복원 막 태어난 거zu. 이거 봤네? 아 너가 진짜 봤네. 해가 뽑았어 진짜? 해갖어? 오 세션 진짜 예쁘다. 어디가 저리가. 다 자고 있네 뒤에. 맞아. 어 뭐야 쏘야. 아미영양의 엠레스의 소며대를aring. 저게 진짜 마리온이었구나 뭐야 이거 저게 진짜 마리온이었구나 확실히 멤버들이 연기가 늘었다 연기 돌았잖아 저거 그냥 프리스타를 해보는 저게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사실 빈 컵 됐다고요 안 말라 지금 지금 제대로 처음 봤어 CG가 대박이다 그 광자님 아니야 박자님 진영아가 깜짝 놀랐어 문전한다 문전 왜 형같아 뭐야 얘 다리 여기있다 뭐야 진짜 신난다 저 생각나 얼음이 없구나 뭐야 조동이도 들어왔는데 조동이도 들어왔는데 애들에게 리치 힘들었는데 와 재밌다 오늘 프리스타일이 뒤에서 신나게 춤추는 에이 이제 할리가 너무 많아 에이를 진짜 신나게 돌아갔어 이때 약간 프리스타일이었죠 카메라 에이 벨트 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좋다 사실 얘기할 거 있나 비하인드 같은 거 야 재밌는 게 너무 많네 너무 많네 처음부터 보면 저희가 뛰어가는데 누가 벨트 흘리고 갔는데 그거 누구예요? 저예요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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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고 갔어 떨어졌어? 진짜? 한 번 봐보자 뭐야 진짜로? 나왔어 괜찮은 거야? 아 그렇네 벨트 흘리고가 왜 말을 듣는 거야 아니 이거 이거 오히려 리얼리티지 진짜 비하인드 이 듣는 각도는 다 남은 건데 그러니까요 얼팍샷 제가 따로 찍어놨는데 약간 색살이 좀 없는 편이라 다 흔히 저는 감독님께 좀 서운했어요 왜요? 마지막 씬에 보면 초인종 띵동하는 씬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말이죠 이 머리를 보면 지금 아 사실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손만 나온다고 절대 손만 나온다고 하셔서 모자 쓰고 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표정도 했죠 되게 약간 무섭다 근데 표정도 했는데 속마쓰기 아쉬운 표정이었어 표정도 했는데 감독님 미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엔 CG가 역대급이었죠 맞지 CG 찍으신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모래사장 위에서 뒤에 프로마키가 짝깔려있고 이렇게 앉아서 거인이 거인이 그냥 발을 쾅 찍는데 그걸 상상하면서 립싱크를 했어야 됐어가지고 뭔가 약간 그림에서 했었는데 제가 생상한 그림이랑 살짝 달랐어요 저는 약간 괴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호두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걸 표현했는데 약간 우회전 꺾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걸 명기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위에 올라가면서 그냥 그냥 그쵸 창피했습니다 여왕이네요 저는 빠르게 제가 하늘 보는 게 있잖아요 앉아있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로봇 암이 올라가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끼리 노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각자 또 다르게 노꾸도 각자 또 다르게 노꾸도 각자 다르게 놀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는 것도 있을 거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딱 하나만 더 풀자면 저희가 볼링공으로 카메라를 부숴버릴 뻔했죠 에이든씨가 에이든씨가 사먹 날릴 뻔했어 사먹 근데 괜찮았습니다 뭐야 내가 구했잖아 내가 구했잖아 내가 구했잖아 이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콩닥콩닥 풀어주고 리허설 왔는데 너무 빨리 굴려서 잡고 다시 해보고 잡고 이게 진짜 어땠어요 세 번만에 끝났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약간 심쿵 감독님도 약간 무서우셔 이제 하면 대신 뺄게요 앞으로 있을 음방 여러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 뮤비를 많이 보시면서 저희 사랑과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너무 좋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